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3장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에 대한 규례와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 집회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2절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합 족속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지만 모합 여인 루스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사람 됨으로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 미아의 부돌사람 부홀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발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탐닉자로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탐욕에 못 이겨 모합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을 모합 여인과 음행하도록 깨하여 연병으로 2만 4천명이 죽게 한 자입니다.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근거하여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돔 사람은 애서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가난한 지역의 대기근을 피해 내려간 애굽은 400여 년간 이스라엘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삼대우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들은 애돔과 애굽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이 한례를 받고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게 되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성도가 성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어떠한 구질이나 핑계로도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사람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의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생리적인 문제를 진 밖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진영에서 배설물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래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불결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종은 주인의 혹독한 학대를 못 이기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유로 도망쳐온 이방족속의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정당한 사유로 인해 도망쳐 나온 종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성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예배의식에서 창기와 미동을 통한 매음행위가 널리 성행했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창기가 본동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매춘의 대가로 생긴 소득이나 부정하고 추잡한 거래에서 생긴 소득은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약자 보호 및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타국인에게 이자를 받으라는 것은 가나안에서의 정착생활에 대비해서 생긴 규례로 보이는데 이방인과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의 상거래 방식에 맞추지 않으면 무역이 성립되지 못하기에 새로운 규례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귀를 더 대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드리거나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되어 죄가 되기에 함부로 서원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이 규례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관하여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는 규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주림배를 채우는 단계를 넘어서면 도둑질이 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굶주린 이웃이나 길가던 낙은 애가 비록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주림배를 채운다고 할지라도 관용과 극률의 정신으로 그것을 용납하라는 규정으로 후일 시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바리세인들이 시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세상에서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극률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구제와 봉사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